느낌표 차량은 계속되고.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 박사. 사 먹을 겁니다. 걱정해주시는 건지 아올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삶은 달걀을 먹으려다 회덮법의 눈길을 돌리는데. 이쪽 특산물이고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건 돈을 먹어야 되겠죠? 만 원 행복은 드시면 안 되시잖아요. 돈을 좀 할 거예요. 얼마, 얼마. 촬영 중에 먹으면 괜찮잖아. 이거 만 원이 꼭. 좀 흥정 좀 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촬영 중에 드시면 괜찮잖아요. 소품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촬영이 아니라서 지금. 지금 촬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 원 행복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아 오셔서 손님 오셨다고 귀하게. 소품보다 훨씬 더 귀한 어머니 아버지의 정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산놈꽃 물건네. 제동에 계속되는 잔소리에 카메라를 딴 데로 돌리는 PD. 이. 역시 MBC는 다 한 동석이구나. 다 한 동석이야.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느낌도 촬영 장기입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촬영 중에 드시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마음부터 드세요, 마음부터. 아니, 이거. 이거 구축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세요, 주동식이. 아니, 됐어요. 저도, 저도. 저는 지킬 거예요, 지킬 사람이에요. 아이, 테이프 돌아가고 있어요. 거실래요? 돌려, 돌려, 돌려. 어떻게 하는 거지? 설레는 중인 거 맞습니다. 장대 도전자가 누구예요? 장대 도전자가. 아, 이현아 형님. 돈 내고 먹어요. 이겼어요. 돈 내고 드세요. 먹은 만큼 돈은 내야겠죠? 배달법 500원 부과.